제일 막내가 제일 선배의 단점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들은 것들이 많아서. 음, 약간. 연수가 들었던 거죠. 저는 약간 언니는 뭔가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여가지고. 완벽한 사람으로만 보여가지고. 야, 단점이 없을 것 같지 그러는데. 야, 단점이 없을 것 같지 그러는데. 얘가 고마워. 네. 단점을 뭐 말하잖아. 없어, 단점이. 빨리 얘기해. 말을, 말을 좀. 없는 걸까요, 과연. 진짜 무서워서 말을 못 하잖아. 괜찮겠어? 고쳐, 고쳐야지.